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맥가위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알초사 단독방에 보내주신 한교영 선생님 정의입니다. 우리 한교영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규형한 그러면 정례함 같이 보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촌파를 배우시는 의사생님에서 제가 만든 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촌파 교육용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두 개의 usb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usb는 알초사 촌파 단독방 ppt입니다. 알초사 단독방에 보내주신 선생님의 촌파 증례 Q&A를 장기별로